천리포 낭세성까지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, 이제 말리포에 도착을 했습니다. 말리포 해변에는 토요일 12시쯤 됐는데,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데, 날씨는 좋은데, 또 다른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한 번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아 아 으 으 으 으 5 으 으 으 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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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범아 하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